두 선수들 모두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. 키스가 너무 위험한 대회전인데요. 오 이렇게 키스가 빠졌는데 여기서도 키스가 빠지고 맞으면 되죠. 자 이거 득점됩니다. 김민영 선수의 멋진 공격 성공했습니다. 이제 행운의 득점이죠. 행운의 득점이어서 김민영 선수가 살짝 인사를 했습니다. 지금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좀 두껍게 처리를 하던가 너무 어려운데요. 리저크 두께를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잘 키스가 빠졌고 행운의 득점 잘 해냈습니다. 저럴 때는 스피드를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커브가 좀 줄어듭니다. 고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겠군요. 비켜측이 짧게 갑니다. 키스 빠지네요. 오늘 키스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. 스롱피아비도 스롱피아비나 김민영 선수는 좀 비슷비슷하네요. 네. 지금 피아비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어요. 두껍게 맞으면서 각도 영상이 각도 영상은 제대로 됐는데 키스를 제대로 못 보냈죠. 일목적구를 근데 요사이로 키스가 빠지면서 들어갔고 인사를 살짝 합니다. 근데 정작 피아비 선수에게는 배치가 조금 까다롭네요. 회전력을 좀 조절을 잘해야 되는 옆돌리기 옆돌리기 오우 잘 쳤습니다. 이민께 들어갑니다. 좀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잘해냈어요. 담공은 좀 아쉬운 모양이네요.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나옵니다.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포지션이 정말 좋겠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파란 공이 살짝 키스가 나면서 아주 안 좋겠었어요. 아까 사파타 선수의 표정이 거의 울상이었습니다. 뒤에 꽁이 보여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앞돌리기로 갈까요? 네. 앞돌리기네요. 네. 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타이밍이 한 번 또 있고요. 그리고 짧아지는 것도 피해야 되는데 어려웠지만 안 들어가네요. 잘 쳤습니다. 정확하게 성공합니다. 피아비 선수는 더 어려웠을 때 뭔가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. 아 잘 쳤네요. 지금 앞돌리기 난이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에이스죠. 그렇죠. 일목적구가 오기 전에 내공 타이밍 보내는 거는 전 두껍게 키스 펼 줄 알았는데 회전 좀 빼고 참 타이밍 잘 잡아냈고 그리고 다음 비켜치기 이제 좋게 섰어요. 정확합니다. 좋아요. 서서히 풀어가고 있는 슬롱 피아비 5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2라운드 들어와서 피아비 선수와 사파타 선수 역시 팀에서 에이스들이 살아나니까 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군요. 문제는 이미래 용현진 선수가 아직 득점이 없다는 점인데요. 뱅크샷 노란 공 잘 맞았네요. 성공. 좋습니다. 첫 득점. 하영 위너스의 2세트 첫 득점은 이미래 선수의 뱅크샷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이미래 선수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고요. 근데 다음 배치가 그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.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갖고 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. 눈빛이 달라졌습니다. 두께가 상당히 예민한 두께입니다. 얇은 두께는 좋았고 일단 각도가 짧아져야 됩니다. 옆돌이 괜찮아 보이는데요. 아 2공 잘 쳤습니다. 2배치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김영선수가 눈을 크게 뜰 때가 몇 번 있거든요. 그런가요? 이 방송을 엄상필 리더가 보면 항상 크게 뜨라고 할 것 같은데요. 자주 나오면 안 되는데. 어쨌든 예민한 두께 잘 쳤습니다. 그리고 다음 배치가 열렸어요. 더 신중하게 쳐야죠. 쉬운 공일수록 이럴 때 진짜 신중하게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왼쪽 옆돌리기. 놓치지 않죠? 네. 좋아요. 파란 공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파란 공이 좀 덜 올라갔어요. 다음은 이제 서한설 선수 차례예요. 오늘 김민영 선수가 잘하면 이제 다음 경기는 서한설 선수가 잘해주면 됩니다. 그래도 지금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배치거든요. 일목적구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자, 일목적구 잘 내려놨고요. 내공의 각도가 들어갑니다. 자, 좋습니다. 성공. 성공. 이미래 선수가 오늘 해줘야 되겠군요. 아,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했네요. 일목적구를 이렇게 살짝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공이 그 사이로 빠져나와야 되는 배치였거든요. 잘 쳤어요. 오랜만에 득점 이미래 선수의 Q에서 나왔습니다. 뒤돌려치기인데 이번에는 좀 각도가 좀 쉽지 않죠. 회전 조절을 잘해줘야 됩니다. 뒤돌리기 샷 살짝 네,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. 힘 조절을 잘했네요. 네, 속도 조절을 너무 잘해줬죠. 너무 빠른 속도였으면 코너에서 길어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공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수준은 보여요. 잘 쳤습니다. 용현희 선수는 아직 득점이 없는데 아마 한 선수가 풀어주면 같이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옆돌리기 예민한 두께인데요. 오, 회전이 많은 걸 보니까 대... 아주 얇게 칠려고 그러네요. 대회전인가요? 대회전이군요. 피해서 갑니다. 자, 이거 짧은 각도 아, 좋습니다. 정확합니다. 하하하, 정말 잘 쳤습니다. 대대회전으로 3득점을 보태는 이미래 점수를 7대 5 대회전을 선택했을 때 저... 파란색 공간이 많이 보였거든요. 그쵸, 사이가 너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아, 짧은 각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어요. 이충공성상 놀랐어요. 김민영선수의 공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는군요. 일목적고 진행을 잘 생각해서 킷을 빼야죠. 살짝 두꺼운 두께로 가야 되는데 이 공격 하나가 정말 컸네요. 그동안 침묵했었던 용현지 선수가 드디어 득점 성공했습니다. 살짝 두꺼운 두께로 키스까지 내리면서 잘 쳤어요. 점 차이가 커보였었는데 그렇지도 않군요. 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. 점 배치가. 그렇죠. 자,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뒤돌려치기 아, 좋네요. 세트포인트 8점에 올라갑니다. 파란공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자, 비켜치기 대회전 네, 길게 갈 겁니다. 자, 그리고 노란공도 지금 힘 조절이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. 득점만 된다면 다음배치 100% 샷이나 선거 선거 아, 파란공 너무 가까이 있어요. 하필이면 또 저렇게 쓰네요. 김민영 선수가 마무리 해줘야 될 텐데 타임 아웃 자, 지금 보면은 배치 타임 아웃 네, 이목초코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해주겠죠. 엄색피 선수가 네, 이런 배치가 너무 긴장을 하고 치면은 단다이를, 단쿠션을 탄다. 탑니다. 맞습니다. 네, 네. 자신 있게 쳐야 되는데 그 점을 아마 얘기해줄 거예요. 그래도 김민영 선수 분위기는 참 밝아 보여요. 그러니까요. 김민영 선수가 오늘 잘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못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민영 선수 부담을 떨치고 멋진 샷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공격합니다. 1점 남아있는 블러우 렌즈에스 너무 빠르게 가면 또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오, 이야, 좋아요. 잘했어요. 엄색피 선수 드디어 미소가 나왔습니다. 김민영 선수 아주 잘해줬습니다. 네, 마지막 1점 참 쉬워 보여도 어려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잘 친 네, 볼까요? 네, 그런 공이었습니다. 저 그림대로 들어간 건가요? 어, 맞죠. 네. 네, 어느 정도 휘어질 거를 예상해서 얘기해준 거죠, 지금. 일자로 가는 거보다는 살짝 휘어지는 것이 맞을 확률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엄상필 선수의 말대로 김민영 선수가 잘 성공했고요. 저 때문에 엄상필 선수의 마음은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네.